랄랄라 새로운 발명품을 잘 만들지 그래서 내 별명은 똑똑 박사 에디야 안녕 친구들 나는 포비라고 해 내 별명이 뭐게 힌트를 줄게 내 몸색을 잘 봐 내 별명은 바로 흰둥이 포비야 어때 잘 어울리는 별명이지 어머 포비야 그 별명 내가 지어준 거잖아 마음에 드니? 얘들아 나 루피 별명 아니? 모른다고? 어 그럼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? 그래 내가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 그래서 나는 요리공주 루피 나를 부를 땐 요리공주 루피 이렇게 불러줘 크롱 크롱 아 내 별명이 뭐냐구 하하 내 별명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라고 하하하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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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아 아 아니 그게 사실은 내가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어 아니 내가 펭귄이다 보니까 다리가 짧잖아 그래서 쇼다리 뽀로로도 내 별명이야 하하 친구들 그건 비밀이니까 모르는 척 해줘야 돼 돼 그래 그래 추워 그렇게 블 options 바라 그 하 drive 이렇게 ¿ 감사합니다.